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우리가 얼굴형 예뻐지는 법으로 생각하는 성형수술이 튀어나온 광대뼈를 깎고 각진사각턱을 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지구상에 얼굴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일명도 없듯이 똑같은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상의한 수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달리 말해 음식의 재료가 다르면 요리법이 아무리 똑같다고 하더라도 맛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얼굴형의 여성분이 광대뼈가 튀어나와서 인상이 강해 보인다고 하여 광대뼈 축소술을 할 경우 화살표 방향으로 중안부 가로폭이 이렇게 줄어들므로 인해서 긴 중안부가 더 부각이 되어 일명 말상형 얼굴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앞볼이 밋밋한 얼굴에서 입체감을 준다고 하여 앞광대필러를 맞게 된다면 팔자주름이 깊어지면서 광대가 튀어나와 얼굴이 각시탈처럼 보일 수가 있으며 이렇게 귀족 팔자 부분이 꺼져있는 중안부 함몰형 얼굴에서 얼굴 V라인을 만들기 위해 사각턱 절제 수술을 하게 되면 얼굴 깊이가 얕아져서 일명 개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꺼진 팔자주름을 채워서 고급진 얼굴을 만든다는 귀족성형을 하였는데 그만 인중 짧은 사람들에겐 그리 효과적이었던 귀족수술이 인중이 짧지 않았던 내 얼굴형에서는 흡사 원숭이형 얼굴이 되어서 귀족보형물을 다시 빼는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흔히 보게 되는 성형광고에 나오는 여성 홍보 모델 얼굴 비율의 특징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리자면 인중이 짧으면서 중안부가 짧거나 중안부가 길더라도 인중이 짧으면서 입술 두꺼운 모델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얼굴형의 경우 눈을 키우거나 코를 높이거나 사각턱 돌려깎기를 하면 웬만해서는 다 예쁜 얼굴이 나오는 흔히 말하는 성형빨 잘 받는 얼굴인 것입니다. 즉 얼굴형을 예쁘게 해준다는 어떤 성형수술이 남의 얼굴은 V라인으로 혹은 귀족으로 만들어줄 줄은 몰라도 내 얼굴에 적용하게 되면 말쌍이 되거나 개턱이 되거나 원숭이형 얼굴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여성분의 경우 눈 성형수술은 너무나도 잘 되었습니다만 눈썹이 눈에 가깝게 됨으로써 중안부 긴 얼굴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얼굴 비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돈 많은 아이돌 연예인이라고 이더라도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즉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봤다고 하는 성형수술이 내 얼굴형에 맞지 않으면 말짱 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계속 하는데 그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이거 해도 되는 건가 하고 긴가민가하게 되는 그 모럴 해조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성형에서도 남들이 다 해서 예뻐진다고 하니까 내 얼굴에는 왠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수술들이 있습니다. 저희 박현성외과의 관상성형수술은 음명오행의 조화를 살펴서 그 수술을 하는 것이니만큼 얼굴 비율을 잘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병원에 진료를 오시게 되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시간이나 여건이 되지 않으신다면 저희 병원의 홈페이지에 본인 사진을 코가 궁금할 때 코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얼굴 비율을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머리카락을 이렇게 올리고 얼굴 전체 정면, 얼굴 전체 옆면, 얼굴 전체 사면, 오블리크 뷰 사면 이렇게 세 종류의 사진을 찍어서 어떤 수술을 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사진상으로도 진단을 하여 원하시는 수술이 의뢰자의 얼굴과 궁합에 맞는지에 대해서 무료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수술을 하고 싶으실 때 본인의 얼굴에 그 성형 수술이 맞을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그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려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